하와이! 휴! 자!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브라우투아트님의 영상 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뿜뿜! 자 오늘은 또 어떤 플로리 영상일까요? 잠깐만 일단은 시작부터 엘프리모가 나오는데 뭐야? 아니 벨인척하는 스파이크 뭔데? 자 야식 내가 뒤로 가서 아주 혼쭐내줘 응? 어이 배도 아닌 주제 이렇게 당당하게 사칭을 하다니 정리해 주목맡힌 벨인척하는 스파이크인척하는 벨이었네요? 진짜 이런 대반전이? 진짜 벨이었잖아 어라? 이 자식이 뭔.. 뭔 장난을 챙는 거야 어 헤헤헤헤헤헤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의 맛이나 봐라 아아 랄랄랄랄랄랄랄랄 아이 아아 내 에임은 전설이다 뿅이용뽕이용뽕이용뽕이용 그만이다 컷 히히 개꿀이다 너도 폭탄 맛은 봐라 유헤헤헤 잘가요 예스 어라 안녕하세요 에이라이 폭탄 보이에서 폭탄 아이야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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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에임은 전설이다! 뿅융뿅융뿅융 뭐 말이다? 컷! 핏힣히! 개꿀이다! 너도 폭탄 맞힌 봐라 잘가요! 예스! 가라? 아에에에에에! 폭탄! 보이예스 폭탄! 아야! 으아아아! 이런 개꿀이다 막 타쳐야지! 젤리 맛이 아주 좋구만 빨대로 아이고 오늘 장사가 잘 되는구만 파워큐보 Who wants some TNT? 예스! So cool 벨을 내가 안 되겠다 직접 만들어 가야겠어 아 이게 아니야 어릴멍 소리 Oh this is my juice 뒤에 수상 기운이 느껴지는 다이너마이클 에이 설마 아무나 없겠지 자 뭐 어딜 건드려고 까꿍 아아 아 아 아 뭐야 아 왜 맵 만들고 있었는데 어? 와아 오늘도 함께합니다 응예 브로우 오늘은 애기 응예스키코와 함께할게요 아 너무 커요한 거 아니냐 뭐가 터졌는데 아하하 무색워 어.. 어.. 애기찐이 따라오라고 하는데? 뭐죠? 자 이거 봐 아니 왜 불렀죠? 앞에 뭐라고 공놀이 구간인가요? 여기 들어올려고? 여긴 내 자리야 건들지 마 아 여기 완전 재밌다 어? 안 돼 치겠다 스키크 안 돼 똥냄새 때문에 사망 어라? 다시 찾아왔다 이 멍청아 내롬내롱 야고르티 아몬뇨 어 어그로 잘 끌었다 그 사이에 빨리 올라가야 돼 아 좀 높은데 근데? 아하하 어딜 갈라고 여긴 내 자리라고 했지 안뇽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하하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니 불쌍지 크롱이 아주 커요 스파이크 애기를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어? 우리 애기가 왔나 봐요 어? 어 오 예! 여기 완전 재밌다! 어지말로 제압되었습니다. 정신을 차려보니? 야 뭐? 애기가 하나 더 생겼어! 장비를 통제합니다. 아! 여기는 야심한 밤! 브로르맹! 영원 엘프리모가 지키고 있구요. 오늘은 요기다, 잼을 싹다 털어버리겠스! 지하로 들어가려는 모양인데요? 이거이거이거 광부들 총집합이군요 칼까지 있고 얘는 여기 조금 단단한데 아 근데 발견했어 잼 우리 이제 부자야 알아 보자 보자 안녕하니 여기다 보라고 자 우리 현재 위치 이곳이거 그대로 파고 들어가서 은행으로 가자 재군을 마구마구 팔 수 있도록 아니 잠깐만 지도가 여기가 아닌데 애들아 좀 잘 파고 있는거야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야 잠깐 잼 발견 거짓으면 안될거 같은데 아 뭐하는거야 이 멍청이 광부들아 대사 도착이다 뭐야 아 뭐인 지진이 났나? 진동소리 뭐야 이거 아 내 꼬리 소리였구만 빨리 파 빨리 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물구를 발견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래 이제 우리는 부자야 하하하하 자 빨리빨리 열열 수 있도록 안되면 폭탄도 써 하하하하 알아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방탄 금고야 아아이 이거 하하하하 이래도 안통해 이거나 먹어라 하하하하 경호화만 날라갔어요 와 이거이거 이거 역대급 금건대요 아 진짜 뭐야 어 나이스 자 다음은 브루가 푸나펑의 콜라보레이션 딱 보니까 탱크맨인데 아 저번에 등장했던 진 남친 안녕 내 이름은 진 뚱땡이지 그리고 내 여친 스팸이야 아주 푸짐하지 좀비가 가득한 브루가 푸나펑 세상인데요 야야야 난 맛없어 자 이쪽 빨리 도망치자 스팸과 진남친 여기다 이곳에서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자기야 왜 그래 어? 군부대인가요? 서지 탱크맨 뚫려서 서지맨 어이 거기까지 접근금지 어 오면 레페트를 해보시든가 바라돈받아 바라돈받아 이 자식 또 시작이네 아하 자 갑니다 잘 죽지 부러굴우 두루루 stored bear 어림독 없어 빨리 빨리 뚫어 뒤에 좀비가 가득 벌려온 나티까 오오오오오오 mean 우리가 오는 와중에도 써지맨 자기 랩핑 아주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엄마 내 티비 나왔또 자식들 뭐 그냥 싸우는 와중에도 열심히 랩 배틀하는데 그때 문 열린 틈을 타서 들어갔습니다 진남친 들어왔지롱 들어왔지롱 이걸래? 우리 근데 잠깐만 스팸이 어디갔어? 안돼! 스팸이까지 잡아먹혔다! 나만 아니니떼 아니 이 탱크는 뭐야? 진짜 탱크맨인가? 이 자식 방팡을 받아라! 뿡! 탱크맨! 냄새때문에 사망